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제가 이렇게 타로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미루고 미루어 왔던 주제인데요 왜냐면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타로입니다 왜냐면요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오는 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구페일까요 뉴페일까요 연상일까요 연하일까요 장소는 또 어떤 장소일까요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해 올까요 고런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사용하는 타로를 충분히 사용해서 한번 지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벌써 예 좀 무언가 제가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되요 저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구요 뭐 하여튼 이 타로를 충분히 사용해서 제가 3개월 안에 여러분에게 고백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만약 있다면 예 어떤 인물일지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구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1 2 2 2 2 2 3 5 자 저는 타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 선택했죠. 정말 정말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했구요.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셨나요? 집중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구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복탁 복탁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들께 고백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페일까요? 뉴페일까요? 연상일까요? 연화일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로 해올까요? 자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앞으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해바라게 나왔죠? 해바라게 나왔으면 그냥 끝난거에요. 무조건 있을거구요. 자 요게요. 요 그 오라클 타로 예 아주 대표적으로 남자를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눈앞에 요렇게 번쩍이는 별도 있구요. 자 그 얘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있다는 얘기구요. 예 지금 여러분을 알고 있는 자 그 사람일거에요. 구페죠 구페 그리고 예 아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얘기 보시면 진실이에요 진실 예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오고 있었을 거구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속이 아마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할거에요. 느낌적인 느낌은 계속 줍니다. 여기 이렇게 해바라기도 해바라기지만요. 이거는요 우주의 타로에요. 완성의 타로. 여러분을 주변에 맴돌 것이구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일 것이구요.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주지만 고백을 해오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자 망설 망설이에요. 숫기가 없네요. 아주 숫기가 없는거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숫기가 없어요. 달려오다가 멈칫하고 달려오다가 멈칫하고 그게 그분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스타의 타로 기회와 희망 예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들어서 얘기를 막 하고 싶을거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자 이분들 3개월 안에 그래도 무언가 얘기는 있을거니까요. 바람직하긴 하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뉴패일까요 구패일까요 구패일까요 구패이구요. 여러분 주변은 맴돌던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는 이렇게 불꽃이 별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예 아니 답답해서 터질거 같아요. 아니 뭐 하자는건지 어쩌자는건지 예 자 이렇게 감정이 넘치는 그분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한다는거 티를 내도 너무 내구요. 망설 망설이니까 예 여러분은 답답합니다. 예 지금 명상에 빠졌어요. 아주 쉼호흡중이시구요. 정신수양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 지금 이제 먼저 얘기할수도 없고 참 저 진짜 깝깝이 정말 아 속이 터져버릴 것 같으실거에요. 요 타로는 관문이라는 타로거든요. 그 한발자국을 이분은 넘지 못하시네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까마귀 까마귀를 쫓고 있는 사냥 예 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분이에요. 예 뭐 사랑을 하시기에는 뭐 어쩔수 없이 예 사랑을 할 때 예 뭐 금전적인거라든지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죠. 뭐 자기 자신이 막 깝깝하고 일이 잘 안풀리는데 즐겁게 누군가를 이성을 만나기는 아마 힘들거에요. 그쵸?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살짝 예 상황에 안 버쳐주고 있는 예 분일 수 있지만 자 그래도요 예 이거는 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 여기 예 믿음이라는 타로도 나와줬구요. 예 해바라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 구페이구요. 자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거에요. 거의 이제 돈값 돈값 비스무리의 확 연상은 아닐겁니다. 예 능력자 뭐 돈이 돈이 많다거나 막 막 그러면은 막 앞뒤 앞뒤 잃을거 없이 예 대시를 해왔겠지만 또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요. 음 금전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예 사랑 믿음만큼은 확고하신 분이시구요. 이분이 뭐 배신한다거나 그런건 절대 없을거에요. 자 요 타로는 예 망환경 보이시죠? 예 관찰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이 속이 터져서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겁니다. 예 아마 어 여러분 주변에 짱남이나 썸남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을 해올 타이밍인거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예 안나오지 싶다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예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예 고백을 해오실 분이세요. 예 근데 3개월도요. 거의 3개월 꽉 채우실거에요. 그리고 3개월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구요. 믿음만큼은 확고하지만 숙기가 없으시구요. 숙기가 없으신 분들이 항상 하루하루 핑계를 대죠.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예 완벽하게 저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을 때 연애를 시작할 거야라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실거에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는 만날 때 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나면서 또 돈이 생기기도 하구요. 만나면서 또 금전적으로 쪼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다 그건 핑계에요. 핑계. 이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뭐 그분들의 주장은 아 정말 힘들고 야 이거 내가 진짜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겠지만 예 핑계입니다. 핑계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서 오는 지인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 해바라기기 때문에 고백은 해놓을 것인데 3개를 꽉 채울 거고 예 자 망설 망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이 터질 거고 명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명상 안 하시면 여러분 진짜 속이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장소 장소가 자 이분들은요. 굉장히 편안한 장소 있죠. 자기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어느 순간 여러분을 불러낼 거예요. 그리고 예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그러실 분들도 아니고요. 뭐 길거리나 커피숍 정도 되겠네요. 어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여러분들을 만나세요. 어 그냥 망설 망설 망설이고 쭈뼛쭈뼛 되다가 예 결국은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헤어질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예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 띡 한 통 보낼 거예요. 예 뭐 좋아하느니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다. 내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수줍어서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하고 뭐 이런 알죠? 나 여러분을 불러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았다면 그냥 어떻게 그냥 여러분을 만나는 굉장히 평범한 하루 여러분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여러분을 만나실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망설 망설 야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뼛쭈뼛도 여러분 답답해서 아 뭔데 아 뭔데 라고 계속 얘기하실 거고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저녁에 아시죠? 12시 조금 무렵 돼서 자니? 자는구나 라고 시작해서 오늘 내가 너한테 나의 마음은 이런 걸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마음을 좀 표현해 올 거예요. 자 그런 분이시네요. 지금부터라도 아마 느낌적인 느낌 주시고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깝깝해도 좀만 참으세요. 이 관문 이 관문은요. 이분 스스로 통과해서 지나와야지 누가 도와주면요. 그거 아시죠? 자 새가 그 빛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부리로 막 쪼고 나오는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애들은 건강하대요. 근데 그거를 깨고 못 나와가지고 손으로 이제 그 기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 자라나면서도 잔병 시대가 많고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스스로 깨고 나오게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태양이니까 분명히 깨고 나오실 겁니다. 그분들은요. 배신이란 거 없어요. 굉장히 한우물만 파고요. 지고지순하고요. 자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3개월 안에 소극적이고 망설 망설이는 그런 분에게 여러분은 고백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너무 표현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표현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비둘기 말씀... 아 병아리죠? 병아리 말씀 드렸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 관문은 이분의 달려있는 몫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바라기니까 분명히 깨고 나올 거고요. 자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감정의 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먼저 감정표현 해주시면 안 돼요. 이 타로는요. 감정이 너무 용소듬 쳐서 자칫 여러분이 먼저 고백한다거나 이 3개월 안에 먼저 마음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관찰하시고요. 자 명상해 주세요. 자 이분들이 깨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서 만약에 발전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핑계될 게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은 핑계되다 되다. 여러분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 스스로 말이 트여야 되고요. 깨고 나올 수 있게 그냥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참 힘드셔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다 폭탄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페일까요? 구페일까요? 연사일까요? 연화일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해올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오는 사람 3개월 안인데요. 자 연상이고요. 자 누페 아니고 구페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라면요. 직장 상사일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요. 120%고요.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요. 선배 오빠일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요. 120%고요. 살짝 여기 망망대를 이렇게 돛담배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끌고 있죠. 이거는 직장인이시라면 임자가 있는 여자가 있는 그런 이성 살짝 부부의 세계처럼 불륜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자 학생분들이시라면은 아는 오빠 근데 오빠인데요. 여자가 있는 오빠고요. 여러분이 좋아해서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자 그리고 굉장히 친해져요. 근데 이분들이 여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잘 지내는 것 뿐이지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귄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생각은 하겠지만 이렇게 입 밖으로 여러분은 내지 않으실 거군요. 기대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연상이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막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파장 그런 걸 상징하는 타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자가 있고 임신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머리 위에 꽃이에요. 그리고 팔이 엄청나게 많죠. 다 꽃을 들고 있어요. 자 구패니까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태양이 떴어요. 자 여러분은 그만큼 잘 챙겨주는 사람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그 그러니까 여자를 좀 알아요. 연애를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음 손을 쓱 잡으실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사랑스러운 눈길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요. 은근슬쩍 몰래 이렇게 손을 쓱 잡으실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면요. 사람들이 많아요. 공적인 자리에요.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요. 가만히 여러분의 머릿결을 이렇게 싹 후끝 내려간다든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필을 해올 거예요. 손을 잡거나 어깨 위에 손을 살짝 올린다든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활용정점은 지그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거예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노련하고 능숙합니다. 이 타로는요. 왕이에요. 왕. 지팡이의 왕.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는 지팡이고요. 그중에서도 왕이니까요.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고백을 하진 않겠지만 아 제가 고백한다고 처음에 얘기 얘기했나요? 아무튼 표현은 하겠지만 그게 적극적인 고백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돈도 있는 분이시고요. 황금의 타로 그리고 태왕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잘 따르고 여러분이 마음이 동요했어요. 연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시라면 애초에 싹을 좀 자르셔야 돼요. 요 타로는 시뻘건 트러블을 암시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편한 사람 내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되게 잘 해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네요. 여기 돛담배에 타로가 있죠. 여기도 배가 있잖아요. 바다 위 망망대해를 끝이 좋을 리가 없어요. 요건 조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타로는요.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연상을 만났을 때 그렇죠. 좀 풍족하고 데이트를 해도 다양한 장소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영화 밥 커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어 골프를 치러 간다는 거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요즘 바닷속 들어가는 스킨 스쿠버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경험해보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없는 장소 이런 데도 많이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설레 실 거고 좋을 수 있지만 텐목 결국 나중에 갔을 때 외로움을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는 저는 지인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제가 극단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태양과 황금 그리고요. 지금 이 타로 이 타로 보여드려야 되군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굉장히 가치있고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 거든요. 꼭 3개월 그 안에 무언가 결판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알고 지내면서 그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두 분이 마음이 통하시면 이런 이 땐목 결과가 안 좋다 이런 거는 벗어날 수 있으세요. 자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살짝 여자가 많아요. 이성들이 많아요. 인기가 많은 분들이시고 그리고 아예 여자친구가 있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펼쳐진다는 거죠. 살짝 내답 왔고요.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가지 의미 조심하셔야 될 부분 정말 느낌적인 느낌 맞으시다면 잘라내버리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두고 보신다면 오래 오래 지켜보시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좋은 시기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내 사랑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설명은 없다. 그죠? 사랑의 논리적인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감정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힘의 타로 예 그렇다면 결론은 안겁니다. 그분을 쟁취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딱 봤는데 내 얘기 다 싶으시다. 그러면 논리적인 설명 없습니다. 한번 쟁취하는 쪽으로 가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세요. 3개월 꼭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서서히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정이 완성이 된다면 이분 선에서 무언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의 왕이에요. 시간을 좀 주시면 이분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고백의 말은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고백의 말은 없을 겁니다. 뭔가 공적인 장소에서 애정표현 살짝 손을 잡는다든지 그 정도 일 거예요. 자 연상이고 구패고 자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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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3개월 안에 고백해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패일까요? 뉴패일까요? 연사일까요? 연하일까요? 어떤 장소에 어떤 말일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사람이고 누패입니다. 연하구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겁나 많이 차 날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요 타로 요거는요. 이별을 상징이에요. 이별 끝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은 자 이 새로 들어오는 이성과 불같은 사랑을 할 거고요. 3개월 안에 고백은 아마 이거는 황금의 타로가 여기 여러분이 왕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먼저 연하 얘가 먼저 들이댈 건데 여러분이 거부를 하실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손을 들어서 감정을 맞고 있습니다. 컵 감정을 맞고 있어요. 무지개같이 딱 이렇게 쪼여오는데 손을 들었어요. 맞고 있는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거예요. 황금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좀 위험한 사랑이고요. 이 끝은 아마 사랑으로 완성되긴 힘들어요. 자 이 타로 보이시나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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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눕 눕 눕 연합 나이 차이 많이 합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실 건데 자칫 이거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린 친구 데리고 노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힐링 그게 치유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두구두구 자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분은 자 이제 이성을 못 사깁니다. 한번 데이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 잘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끝까지 갈 수 없겠다 싶으면 선을 딱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도 헷갈려요. 운명의 수레받기란 타로인데요. 요건 헷갈리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좀 안타깝네요. 이분들은요. 이렇게 칼이면서 감정 감정이 딱 생겼다. 이거는 감정의 컵인데요. 이 소년이에요. 자 발로 상징되는 뛰어들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리고 예 고백은 하겠지만 예 처음에 거절하는 거에도 굉장히 상처있고 여러분 앞에서 울 수도 있어요. 눈물을 보이겠네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눈물에 아 이거는 예 자 보이시나요? 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이별의 끝 이 연애의 이 감정의 교류 이 연애의 끝에서 아쉬울 건 여러분이 아니세요. 이분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네요. 아 안타까워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좀 경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뉴페이고요. 3개월 안에 벌어집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등장할 거예요. 자 여러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20살 언저리시라면 예 뭐 이 그 아래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시라면 뭐 30이나 뭐 이렇게 고정되시라면 거의 나이 차이가 이거는 기본이 일거여들 많게는 10살 넘게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연애의 끝이 완성일 로 가는 건 좀 어려워요. 자 이 폭로라는 폭로라는 타로거든요. 폭로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상대방 이성의 감정은 여러분에게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는 이분들이 내 감정을 고백하고 여러분한테 들켜서 나는 편해요 라고 얘기할 거고 한 번은 거부하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는 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말이 아니라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자 여러분은 이분을 선택하시겠네요. 고백은 아니고요. 어떤 장소요? 장소는 그냥 평범할 거예요. 평범한 곳인데 여러분이 아무튼 불러낸 곳이 될 겁니다. 어디서 만나자 그 곳이 될 거고요. 여러분 앞에서 울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울어버릴 거예요. 그게 이분들은 고백의 말입니다. 자 이거 어차피 길게 갈 거 아니시라면 좀 이렇게 벽을 치시는 게 좋아요. 분명하게 선을 극극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 평화의 타로 요 평화의 타로 가 의미심장 한 거예요. 자 그냥 선을 딱 그으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침범해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좋은 동생 지인 정도에서 딱 잘라버리세요. 저는 오히려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버리세요. 이거는 좋은 의미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건 다른 타로에서 다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요 타로에서만큼은 요 타로 얘 얘만큼은 좀 헷갈려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런 분리 요런 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연하 나이 자기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 벽을 치셨듯이 끝까지 벽을 치셔야 돼요. 그분들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여러분도 좀 안정감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 같은 거 나이는 어린데 좀 약간 어른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네요. 덩치는 크겠네요. 키도 크고 되게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옆에 있어 주시겠는데 우는 건 우는 거고요. 좀 약간 어른 행세도 하려고 할 거고요. 귀여움 귀여우시겠죠. 그래도 좀 좀 조심해 주시는 거 저는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눈을 높여라. 예 눈을 높이셔야 돼요. 뭐 안타깝지만 그쵸? 예 여러분하고 예 좀 처음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 자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자 요거 타러 요거 가볼게요. 자 또 힘의 타러가 또 나왔네요. 예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예 자 여러분들이 좀 우에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예 이성을 만나면서 예 여러분들 가치를 높이고 좀 아무래도 예 자 그래서 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애정과 여러가지로 돌봐주는 거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 눈을 높여라 여러분들이 만난 대상은 예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3개월 앞으로 그냥 3개월입니다. 요 요 요 언저리에 요런 일이 있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누페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해도 자 좀 쉽게 선 그어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고백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구페일까요? 누페일까요? 연사일까요? 연화일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다리가 끊어져 있고요. 자 요 요 타로 느낌 어떠신가요? 야 좀 밤이에요. 밤이고요. 좀 분위기가 엄숙하면서요. 무거우면서요.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자 요거는 정화의 의미를 상징하는 타로인데요. 연화일 건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동갑 한두 살 정도 많거나 한두 살 정도 적거나 음 그 정도 나이는 그 정도예요. 확 연상 확 연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언저리실 거고요. 예 여행을 가실 겁니다. 여행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백 고백이라기보다는 싸울 거예요. 두 분은 어 약간 어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좀 말다툼 말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막 대놓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머리끄데기 잡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먹 날라가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 말다툼 말다툼인데 그렇다고 날카로운 연인 사이의 말다툼은 아니고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술 한 잔 마 아 이거 술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 나오겠네요. 자 여행 요거 요거 가방 챙겼죠? 여행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예 일상복은 아니죠. 수영복 여행 그리고 여러분들은 술이에요. 술 술이 문제가 될 거예요. 술자리에서 터지는 일입니다. 뭐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백 고백 아닌 고백 고백 아닌 고백으로 해두죠. 여기는 서로의 깊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그런 타로를 의미합니다. 그런 타로예요. 여기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자 솟아 나와요. 그리고 살짝 제가 언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사제의 타로니까 여기 마법사의 타로 나와줬고요. 여기 조금만하게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좀 연하해요. 한 두 살 정도 안튼 그 언저리입니다. 나이는 그 정도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분들이 말하는 대화가 술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들의 목을 조른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거예요. 나도 너를 좋아한다. 너에게 감정이 있다.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딱히 마음에 드는 대화는 아닐 남자라면 여자가 자기를 많이 따라 해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살짝 우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엿보이네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지 사이다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답답하게 할 거고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를 안해요. 이분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죠.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면서 상대방이 표현해주고 나를 좀 우쭈쭈 우쭈쭈 좀 높여주고 그런 걸 바라고 있네요. 제가 이거는 부정적인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갑질의 연애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만나시게 되면 그래도 이거는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타로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없애주는 그런 타로 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표현을 좀 얄밉게 하고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는 거예요. 누페일까요? 구페일까요? 누페인데요. 누페인데 좀 친해질 거예요. 과거에서 오는 구페는 아니고요. 누페면서 친해지니까 여러분이 긴가민가 혼란스럽고 얘가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 그러면서 술자리가 우연찮게 이어지고 여러분들 친구라면 아까 말씀드린 여행이 될 거예요. 두루두루 같이 놀러간 여행자리에서 술 한잔 드시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시고 그러면 회식 회식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모임 모임에서의 회식자리 이 정도 될 거네요. 자 그리고 술이 웬수다. 예 술이 웬수예요. 술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좀 폭발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야 나 이런 건 좀 섭섭하다. 여러분도 되게 여사제 마법사 그러니까요. 혀가 꼬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여러분도 그냥 딱 야 너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야 라고 약간 최민수님 스타일로 얘기를 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이분들도 끌려오다시피 예 얘기를 하시니까 예 여러분이 또 버럭 하시는 거예요. 야 말을 똑바로 해 라고 그러면서 살짝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일 이후에는요. 자 이렇게 멀리 들판 한가운데 서서 예 바라보고 있어요. 새가 막 떠다닙니다. 시원섭섭 하실 거예요. 자 3개월 안에 딱히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술자리에서 예 뉴페 새롭게 알게 된 뉴페 그리고 감정의 교류는 있을 거고요. 다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무언가 임팩트 있는 갈등의 순간이 있을 거니까 예 뭐 언성이 좀 높아지긴 하겠네요. 고백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예 술자리에서 막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자 시원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과의 어떤 만남이 연애로 이어질 것인가 자 내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사랑의 해답입니다. 요거 좋네요. 자 어떤 비밀도 갖지 마라. 예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일단은요. 다 쏟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도 똑같아요. 다 얘기하라고 하세요. 자 그럼 딱 여기서 사랑의 타로 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볼까요? 자 광대의 타로예요. 광대의 타로 예 요게 나왔으니까 살짝 어리다는 연화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자 그리고 예 자유로운 영혼 예 딱히 구속받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 이 간질간질한 마음 썸에서 아마 좀 정리가 돼 정리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 좀 진지하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오래 만남을 가지어 가실만한 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얘기 툭 터놓고 하는 그런 자리 마련될 겁니다. 술자리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시원섭섭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인으로 갑니다. 이분들은 확실하게 붙잡는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인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좀 유지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도움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답해요. 그렇게 감정을 느끼게 만들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난 뒤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3개월 안에 좀 벌어지겠네요. 자 네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너무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요런 일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응원드립니다. 복탁 복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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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